오늘 9일 토요일 저녁 7시 58분 28초에 바누와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2시 32분에는 이와떼연 미야코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바연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호카이도의 시즈나이 후르카와에서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스 근처에서 5,51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브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보입니다. 7일 저녁에도 도쿄에서 10년 만에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지진 발생 전에는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때에도 지진 횟수가 감소하다가 큰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지진 패턴을 보면 군발 지진으로 지진 횟수가 늘어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후에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2021년 10월 7일 저녁에 발생한 지바현 규모 6.1의 강진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3일에 지바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6약의 강진과 니가타 주에스에서 진도 5강의 강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니가타 주에스 지방은 최근 14년 만에 진도 3에 이런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미야기현이나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남태평양의 통과에서 4.8의 강진, 파피언 유기니에서 5.1의 강진, 호주에서 4.9의 강진, 인도네시아에서 4.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아리안티나에서 4.3의 강진, 페루에서 5.6의 강진, 멕시코에서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10월 9일 토요일에 발생한 지진들입니다. 일본인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